안녕하세요. 단편영화 동화를 연출한 김여림입니다. 동화는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소년, 동화가 봄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연우를 만나게 되면서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남겨주신 질문들을 직접 보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라는 이야기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단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호선 예술가들이 땅거미라는 여름 영화 촬영을 마치고 MT를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MT에서 변하는 것, 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팀원들과도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사이에 저도 제 이야기를 말하고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번에는 이거에 관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까 해서 이번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동화, 연우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짓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요? 어 일단은 은연 중에 뭔가 주고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다들 뭐 관객들이 굳이 캐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름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싶었다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뒤에는 네이버 한자 사전을 전전하면서 이제 이름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뭐 이름의 자음 모음의 생김새라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불렀을 때의 어감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공화는 동경할 통에 어리석을 통, 이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흰빛아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동화가 되었고 연우는 그럴련, 불탈련, 이거는 명백하다, 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는 위로할 우, 따뜻하다,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와 연우는 이름에서도 좀 둘의 성격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화는 그 이외에도 뭐 영어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겨울아이라거나 동화줄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요즘에 일상생활하면서 뭐 건물이라거나 이런데 동화를 많이 마주칠 수 있어서 괜히 반가워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동화를 만들 때 참고한 영화나 책, 노래 등 창작물이 있다면? 음... 창작물에서 크게 영화 자체에 영향을 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이름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 시나리오 디벨롭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어요. 동화를 겨울로 잡은 것처럼, 얼음으로 잡은 것처럼 연우는 그러면 봄과 불로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불로 인해서 얼음이 녹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너무 좋았고 이후에 그거를 좀 더 가시적으로 영화에서 나타내보면 어떨까 해서 라이터라는 소재와 방화라는 소재를 시나리오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동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좋아하지 않는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저랑 팀원들, 그리고 배우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장면이 없어서 모든 컷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그래도 굳이 하나 꼽아보자면 요즘에는 연우가 동화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나서 담벼락 앞에서 그 집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연우가 동화라는 영화 내에서 바스트샷, 정면 바스트샷이 크게 두 번 잡히는데 내 이름은 연우야, 송현우 그 장면이랑 그 불을 바라보는 장면이 구도가 비슷한데 분위기가 엄청 다르고 배우님도 너무 그 표정 연기를 잘 해주셔서 그 장면을 요즘에는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동화와 감독님은 닮아있나요? 굳이 따지자면 과거에 저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저의 일기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소재를 잡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해주는 위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화가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내면에 있는 불안감이라거나 쓸쓸함 혹은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래 혹은 현재의 그런 마음도 이 영화를 통해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동화는 연우를 완전히 잊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동화는 연우를 기억한 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연우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게 바래진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연우를 또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동화와 연우 역 오디션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여림 감독님은 어떤 매력으로 지금의 배우들에게 동화와 연우의 역할을 맡기게 되었나요? 일단 비하인드를 정말 하나 풀자면 동화 배우분들의 오디션이 젠더프리 오디션으로 열렸어요. 그 이유는 정말 이 캐릭터를 혹은 이 캐릭터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찾고 싶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동화와 연우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둘의 뭔가 케미 같은 걸 잘 보고 싶어가지고 젠더프리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동화 같은 경우는 저희 안현우 배우님이 유일하게 남자 지원자였어요. 실제로 면접을 진행한 가끔 오디션 비하인드 서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역이 오디션장으로 걸어오는 줄 알았다. 그 안현우 배우님이랑 황우주 배우님께서 오디션장에 들어섰을 때는 저희 팀원들도 이제 나중에 완전 연우라고 완전 동화라고 이렇게 반응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동화랑 연우가 저희한테 와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미술적으로 여린 감독님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소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시놉시스 단계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 송이, 고양이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독립영화이기도 하고 고양이를 실제로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 동물학들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돼서 그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놉 단계부터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두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재질에 어떻게 제작을 할 건지 이런 걸 생각을 해뒀는데 저희 수경 감독님께서 정말 굉장히 멋있는 금손으로 저희 송이를 잘 탄생시켜주셔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품 이외에도 의상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의상의 색감이나 재질에서도 그 캐릭터를 좀 더 드러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우의 교복이라거나 아니면 동화의 외투 이런 거에도 사소하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젠더프리로 오디션이 진행되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상 감독님께서 여성 동화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가지고 중간에 캐스팅이 되고 나서 살짝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안연우 배우님의 정말 소장품으로 야상이라는 좋은 의상을 찾게 되었고 그게 동화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우의 교복 같은 경우에도 자켓이 완전 뻣뻣하거나 까슬한 재질이 아니라 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교복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직접 재질을 보고 만져보고 채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크레딧에 보면 작곡가 명이 김여림이라고 되어 있던데 본인이신가요? 네 이걸 발견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멜팅 포인트라는 곡을 제가 작곡했다고 삽입곡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프로덕션 과정을 거치면서 음향 감독님이랑 삽입곡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었어요.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곡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당 장면에 있는 감정과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욕심도 있었고요. 특히나 멜팅 포인트라는 곡이 삽입된 장면은 동아가 연호를 만나고 그 일기를 쓰면서 조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가는 과정을 담은 좀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는 독백도 들어가기 때문에 노래가 너무 이목을 끌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음향 감독님이랑 음악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도저히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제가 작곡을 해서 음향 감독님께 혹시 이 음악은 어떠신가요?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녹는 점의 의미를 가진 멜팅 포인트가 작곡이 되었습니다. 동아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번에 자신이 연출한 영화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느끼게 된 점이나 스스로 변화한 점이 있다면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동아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는 꺼내기 힘든 마음을 영화로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이 영화를 찍고 나서도 공개하면서도 그런데 영화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마음도 힘을 가질 수 있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더 다정하고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우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사실 연우의 존재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게 나타난 캐릭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이런 연우 캐릭터를 구상하면서 관객들 중에 누구도 연우를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그 추측들 중에서도 정말 저의 의도를 관통한 분들도 계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우는 평범한 사람, 인간이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이외의 어떤 존재인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동화의 또 다른 인격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뭔가 환상적인 존재, 동화를 좀 도와주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라고 추측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같이 사유해주시고 어떻게 이 영화를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고 싶은 것들에 상처받는 일은 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아꼈던 물건이 색을 잃어갈 때일 수도 있고 스스로일 때도 있죠. 하지만 존재의 정체성은 불변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찾아와도 새벽을 넘어 매일 아침을 맞는 것처럼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려도 또다시 봄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 변해가지만 변함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오래도록 머무르고 유구히 흘러가주세요. 지금껏 그래왔듯이 늘 사유하시고 늘 다정하세요.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